동작에서 태어난 동작 전문가 나경원입니다. 5선 중진의 힘으로 동작과 대한민국 바꾸겠습니다. 교육특구 4통 8달 그리고 15분 도시입니다. 동작은 교육 때문에 떠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동작으로 유아국에 만들겠습니다. 교육특구 동작은 그래서 저의 대표 공약이고요. 교육특구를 위해서 첫 번째로는 과학중점 자율중학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이비 프로그램 도입 세 번째로는 학원과 유치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학군 조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고 싶은 구에 있는 학교 예컨대 서초구 고등학교를 갈 수 있는 배정 비율을 2.5배 높여드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안전한 통학로입니다. 결국 교육특구로서 우리 동작이 팔악군으로 변모하게 만들겠습니다. 4통 8달은 서리풀 터널을 뚫은 제가 이제 동작대로도 뻥 뚫리게 하겠습니다. 이속아천 복합터널 조기에 완공하고요. 그리고 사당로도 숭실대까지 확실하게 확장하겠습니다. 원라인 버스를 만드는 것은 물론이고 마을버스 조정을 통해서 노선 조정을 통해서 어디서나 동작구의 교통은 편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역 2번 출구를 연장하고 사당역과 이수역 사이에는 무빙워크를 통해서 이제 트리플 역세권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뭐 15분 도시는 잘 아시다시피 걸어서 15분 안에 도서관, 체육관, 복지관 그리고 공원이 있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4년 동작 주민 여러분들은 저에게 선생님이셨습니다. 주민 여러분들께 듣고 배운 거 제가 이제 제대로 실현하겠습니다. 동작은 변해야 됩니다. 동작은 발전해야 됩니다. 변화와 발전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오선 중진쯤 되는 여당 의원이 할 수 있습니다. 상전벽회, 용적률 상향조정, 상업지역의 확대 등 상전벽회 동작을 만드는 것도 진짜 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묵은 된장이 더 맛있는 거 잘 아시죠? 묵은 된장, 부관이 연관입니다. 또한 우리 정치 변해야 됩니다. 이제 오선 중진 의원으로 국회에 들어가면 합의의 정치, 또 의회 민주주의 복원 앞장서서 실현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